오늘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비구름대와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더니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30mm의 새참 비가 집중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서내륙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북 남서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남쪽 열대 해상에는 제9호 태풍 사올라와 11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제20호 열대 저압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상호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향후 태풍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함께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주말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가운데 습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22도, 안동은 21도, 포항은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9도 안팎이 예상되며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태풍의 기압계 변화에 따른 강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